오늘도 때이른 초여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.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.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. 오늘 경주의 낮 기온 최고 26.9도까지 치솟으면서 반팔 차림이 무색하지 않은 날씨였습니다. 내일은 동풍이 불어오면서 낮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. 경북 동해안의 아침 기온 평년 수준에서 출발하겠지만 한낮 기온은 13도에서 16도로 오늘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.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.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. 경주를 제외한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지속되겠는데요. 이 특보는 울릉도와 독도까지 확대됐습니다.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. 내일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고요. 새벽에는 곳곳에 적은 양의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아침 기온 8도에서 12도, 낮 기온은 13도에서 16도입니다.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. 아침 기온 울릉도 7도, 독도 9도, 낮 기온은 울릉도 12도, 독도 11도입니다. 동해상에는 대체로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동해 남부 해상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,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미터까지 일겠습니다. 주말에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. 다음 주 월요일에는 다소 쌀쌀했다가 화요일부터는 다시 따뜻해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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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였습니다.